뚜두두든든 뚠 뚠 안녕? 나는 군주시다 다들 물을 꿀도둑 여러분 이제 어... 53분부터 여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명씩 기대된다 정말 멋진 캐릭터들이 오겠지? 순수에 다 캐릭터들이 막 멋지겠지? 이상한 사람 없겠지? 난 좀 뒤에 있어야지 난 아이돌이니까 나나야 이상해! 나 초대가 않아! 꿈에서 분명 초대장 받았는데 너무 멋있죠? 여러분 근데 입장 8시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음... 보기 좋군 잠깐만 일단 마이크는 켜지 마세요 제가 저분 남잔지 여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 겸댕이 여자 여우 캐릭터 100% 남자라는데 내 왼쪽 손목을 걸지 이상한 사람 걸러내요 이상한 사람 걸러내 그 한 분이 좀 3인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누구요? 아니 저 사람 아이디는 전화형인데 캐릭터가 왜 이렇게 크죠? 다이언도 시켜요 다이언 저 사람 콜라 주지 마 여러분 사실 그 8시 10분 전에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저 앞에 자리를 한 개 만들어놨어요 저기 가서 한번 겹쳐 앉는 걸 보고 싶거든요? 다 같이 가서 겹쳐 앉아 봅시다 음... 볼망하군 음... 저 사람은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음... 좋네요 좋네요 다 가서 앉아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이런 그림이 되는군요 그럼 8시 10분에 있는 그것 때문에 미리 그걸 나눠줄까? 미리 들고 있어야 감동하지 않을까? 멋있죠? 여러분 저 이제 행사 첫 행사 쉐라프에 첫 행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행사 섭외했어요 아이돌 그래갖고 여러분 이거 쉐라프 모양이거든요 보시면 응원봉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오시면 이따 노래 부를 때 막 큰 대고 박수도 치고 그래야 돼요 알겠죠? 당연하지 내 생일 자친데 아이돌 정도는 와야지 첫 행사래 그래가지고 내가 꽃핀한테 행사 의뢰받나요? 이러니까 꽃핀 개 웃음 근데 이제 또 너무 세라프만 좋아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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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원봉 아래쪽을 잡아야 예쁘게 들어져요 약간 꼬인 부분이 위로 와요 다 같이 흔드는 연습 한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아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게요 연습이에요 박수 쳐야 돼요 아 약한데 아 약한데 열심히 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우 이런 거 좋고요 와 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글래머예요 나보다 더 글래머 남자죠? 레나님 아니요 여자예요 틀렸네 아까 아까 그 사람 남자죠? 네 역시 내릴 줄 알았다 내 왼쪽 손만 걸었잖아 VR 많이 했죠? 아니야? 아니요? 근데 딱 봐도 양손으로 들고 있는 게 VR 트리킹도 있네요 보통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들거든 얼굴 빨개치는 거 왜 이렇게 꼴봤지? 오 이거 약간 귀여워 어머 진짜 이거 내 폰트 아니에요? 진짜 귀엽다 이거 이렇게 들어보고 싶다 잠깐만 저 한 명 기다리는 사람 있어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병원 곧 오신다 아무도 근처에 못 닿게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차비야 어서와 차비는 그냥 생리 파티하러 왔어요 땡소리 들려? 어 잘 들려 아 오케이 일로와 차비야 으아 야 나 너 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뭐가? 뭐가? 아 뭔가 그러니까 야 뭐가 낯설해 나 누구다 이거 처음 해봐 어머 별이 있어 나 안아줘 나 안는 자세이죠 이건 이게 뭐야 어때? 지금? 어어 좋아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너 캐릭터로 섹시 댄스 추는 것 같니? 아 나 한 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데 막 패치가 어 그래서 나중에 수정했어 그래서 나는 다섯 가지 익혔어 아 그러네 어 나 어 뭔 성장이야 왜 그래 뭐야 아 이게 순간적으로 확인하게 되네 어 저기 누구 어 진짜 귀찮아 어 한 분 오셨습니다 한 분 오셨습니다 저희 누구 온다 의상사 나나야 어디 있어 여기 와 와 눈 들 곳이 없다 보미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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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포즈 미쳤다 하나 둘 셋 와 와 하하하 자이 잘한다 하하하하하 자이 그러면 어디서 준비하면 될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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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보셨나요? 근데 코피는 가까이서 봤어? 못 봤어. 나 옛날 거 밖에 못 봤어. 코피 엄청난 숨겨진 게 있었어. 우와... 야... 오 인싸! 인싸! 둘이 뭐하냐? 둘이 뭐하냐? 이거 만들어준 거야, 언니? 어, 너 언니 과정 당근 해가지고 이거 어때? 괜찮아? 열심히 생댕기. 너무 재밌는데? 무기 같은데? 그렇게 돌리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우리 근데 이렇게 공연하러 뛰는 건 처음이야. 나 뭔가 완전 긴장돼. 어떡해. 언니, 진짜 정말 미안한데 이실짓고 말할게. 급조했어. 아, 근데 내가 급하게 물어봤어. 언니까지 그거 마무리하고 오느라 좀 늦었어. 정말, 정말 미안해. 조금 부족해도 우리들의 정상으로 좀 커가지고. 영광이야. 저 이거 마이크로 써서 노래를 불러도 되나요? 하하하하하하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많아요. 모델을 수호 되는 거죠? 이건 뭐죠, 근데? 하하하하하하 기대됐어. 이거... 급하게 뭐라도 Taiwan 처음에 급한 것처럼 굉장히... 아, 굉장히 거대한데? 와, 트위치의 국민나수 방금 세계 투어를 마친 쉐라프입니다. 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는 활동이 많아가지고 보면 저희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와우 주인공 와 나를 위한 아이돌 골렴 무슨 재벌 같다 당신은 미안 당신은 미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나나야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감동이다 나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주인공님 여기 오시죠 여기 주인공님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난 약간 가상세계에도 주인공이 좀 부담습 작년에 젊고 생각합니다 젊고 긴 기다려 시작합니다 젊고 도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될 거 어릴게요 정답 힘들o 되겠어 상을 선물 줬고 늘 당신 어떤 default 은 드 거야 왓 주 걸 너무 귀엽다 C potatoоны 와